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지기는 하는데요? 자, 이만의 힘을 개발하는 심플 피스티 어드밴더 간단한 물고기 모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미친 바람 게임입니다 플레이 오프라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A와 D를 이용해서 퍼덕퍼덕? 오오오오오 아, 부스터! 아아, 더블키 누르면은 엉덩이에서 방구를 껴서 부스터를 쓸 수 있는데 반대로 날아갔잖아요 레이텔 지금이라도 끌까? 맘맘매야 어, 됐어 아 으응, 안 됐어! 내려왔어! 다 깼어 이제 네 아아 hors 사는 수준 아니냐, 이거? 좋아, 이렇게 전진하자 안녕히 계세요 아, 어디가! 아아! 왜 다시 후진을 하고 있냐고? 이해해봐 후진이 되나 안 되나? 나도 모르게 후진이 된다고 아니 나 이거 조작하는 방법 하나도 모르겠어 야 다른 고통 게임들은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거든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올라왔다 하얏자 아 이게 부스터를 쓸 때 좌우로 파덕파덕 거리면은 굉장한 추진력을 얻어요 퍼덕거리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부스터를 잘 써야 돼 부스터를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지기는 하는데요? 뭐야? 고스튬이 있어 의도치 않게 히든아이템을 찾아버렸군 야 저기 밑에 길이 아닌 곳이 있네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와우 와 대박 물고기들이 왜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퍼덕거리는지 드디어 알았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으야 차가 있잖아 야 근데 이거 바퀴 루트가 보이는 게 진짜 갓겜이다 그렇게 고통받지 않네 이 정도 거리는 날아서 가야죠 부스타! 부스타! 싸타! 사타부! 호옷! 호옷! 차아! 난다요! 남바고래! 고래가 난다요! 호옷! 아아! 아우! 짜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까아아아악! 아유 차가 좀 자주 다니네 어? 너무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쓰읍... 싸아! 오! 됐어! 야 미쳤다 미쳤어! 나를 생선의 왕이라 칭해줘 역시 생선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돼 겁나 가만히 있는다 오! 됐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어 아주 큰 위기를 넘겼어 오! 집으로 들어가면 엔딩? 제발 엔딩이라고 해줘 15분만에 엔딩 보는 거야 들어가자 아... 집이 아주 텅텅 비었구만 아수 없다 아수워 그래 세이브라도 있는 게 어디야 오! 문을 밀어서 열 수 있어요 가소로운 문 뭐야 이거? 저걸 쳐야 돼? 쳤다 아 저거 부르는 거구나 엘리베이터를 됐어! 쳤어 좋아 이제 반대편으로 어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엄마! 엄마! 아 엘리베이터 틈이 왜 이렇게 넓어요? 오우! 어? 뭐야? 위층이 더 있네? 아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이쪽이 진행루트인 거 같으니까 저 딴 데 안 갑니다이 코스튬 전혀 필요 없고요 이야! 됐어 와 대박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설마 저 초록색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 파이프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게임을 끄겠죠? 아 쉬웠다 이 말이야 됐어 완벽해 아이엠 맘맘 아 이건 날아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아 이런 건 쉽지 내가 이때까지 맨날 날면서 갔잖아 이거 봐 아 내가 컨트롤에 익숙해지는 게 왜 이렇게 자괴감이 드냐 다 왔어 이 지긋지긋한 하수도도 끝이야 이제 저거 봐 지금 출구가 보이잖아 저기 오른쪽에 반짝거리는 저 철창을 보라고 야 막 새가 날아다니는데 저거? 새가 나 가로채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우리가 바다로 가는 게 목적인가 봐 어? 싸이고 이 개새XX 도전거지를 달성한 니너 이렇게 물고기는 저녁식사가 되었다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발매기가 오면 움직이자 좋았다 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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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딩 각이 보인다 이 정도 난이도면은 엔딩 가능성이 있어 바다가 코앞이야 이거 빨리 가자 아아 엄마 걱정하지마 가다보면 언젠간 가겠지 아 쪼아 이건 방귀 컨트롤이라는 거다 이게 가끔씩 내 진행경로에 앞쪽으로 빨간색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그냥 과감하게 후진 야 이 과감하게 후진을 하려고 하니까 뒤쪽도 있네 아 저건 진짜 선 넘는거 아니냐고 우와아! 레이데어드네요. 으아아아G 아아아아ㅏ아ㅏ아ㅏㅏ아ㅏ하ㅏ하ㅏ아ㅏㅏ아ㅏㅏㄱ 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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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제작진이 변태XX야. 플레이어들 고통 받는거 보면서 즐기는거지. 너네들처럼. 어? 아 왜 피했잖아! 아 이게 전체 이용가여서 키스 해도 죽나? 아니 빨간줄 안다도 이게 피규어 판정이 좀 넓네. 아니 근데 X같은게 바로 옆에가 바닷간데 왜 가지를 못해 각도 조절 몰라? 근데 그 와중에 한 시간만 했다는 것도 놀랍다 이거 나 지금 한 38시간 정도 하는 기분이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공토 게임을 안 해 진짜 개 싫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미친 갈매기들 며칠을 굶은 거야 이게 야 한 번 공격을 하면 쿨타임이 있어야지 저게 갈매기가 양심이 뒤졌나 진짜 어어어어억 아 진짜 이 씨 뭔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는 죽어도 못 가요 확실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스피드런 영상이 4분이라고? 이게 어떻게 돼요? 와 봤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난 컨트롤이 안 돼 아니 아까 그 사람은 되게 안정적으로 날던데 도대체 어떻게 나는겨 연Lee 대어 하지만 어어어어어어어 raz 나 알겠어 아니 이게 왼쪽을 짧게 누르고 상승을 해야 하네 지금이다 손 log 흐어 lanz 홀 흐어어어 흑 미 시 한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아가자 다 왔다 제발 안 돼 으에에에에 안 돼!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제발 빨리 자라 다 왔어!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다 왔어! 야! 다 왔어! 세이브 했다 세이브 했다 가자! 30만 원! 진짜 인간 승리다 이거 이게 다야? 엔딩이? 맘맘매야 저딴 엔딩 보려고 두 시간 가까이 이 짓을 했다고? 나한테 다신 이런 게임 추천해 주지 마라 아 진짜 너무 힘들었네 심플 피쉬 어드벤처 개떡 같은 게임이고 컨트롤이 정말 힘들지만 그만큼 깰을 때의 성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뭐 뭐 원래 똥 게임이 다 그렇지 뭐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